대한민국의 양심, 현주소, 양심은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근거하니까 기차표를 타지 않고 사지 않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지난해에 발각된 경우만 9만 건이라고 하니까 아마 코레일 경우만 그러니까 SR 고송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린이 표를 사용하는 그런 어른도 있고 또 아예 그냥 표를 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법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표를 산 다음에 이제 건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반환하는 사람도 있고 올 상반기만 9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어린이 표 내고 타기, 건표 끝나자마자 예매 취소하기, 기차에 부정 승차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법이다. 상반기만 9만 명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한 494명의 부정 승차로 적발되니까 이게 또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발각되는 경우는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경우니까 기사도 또 이야기했네요. 단속에 걸리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참 양심 없는 사회. 그러니까 뭐 선거 부정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니까 이 정도는 또 애교로 봐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부정 승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아예 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타는 무임 승차. 아주 중요한 단어죠. 무임 승차. 경제학자들은 이 무임 승차를 프리라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프리라이드 문제 프리라이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현상으로 보죠. 선거 부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항의하는 사람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임 승차를 하는 거죠. 공공제니까. 공적인 것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 경제학자들은 공유제의 비극이다. 예를 들면 산림 같은데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와가 약탈하지 않습니까. 공유제의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없으면 다 약탈하는 거죠. 전체 단속 건수의 91%가 아예 표를 타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열차 시간에 쫓겨서 표를 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규정은 열차표를 사지 않으면 배상액이 열차표 가격이 한 30배 정도를 부과하지만 사실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실현이 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보면 작은 거짓말이지만 이런 게 다 일상화 되는 거죠. 정치에서 상부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정치가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가장 말단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오래 전입니다마는 한참 제가 강연을 다닐 때 평생 동안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이런 문언들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모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은 평생 동안 그런 문언을 모아보게 되면 가장 정직한 경우가 일본인들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문서를 가져와서 판매하려고 할 때 속이는 경우가 비교적 서구인들이 조금 덜하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상부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는 가장 말단까지 이런 것이 무너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개개인은 표를 타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그게 계속해서 편익은 내가 누리고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일종의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용은 내가 누리고 편익은 내가 누리고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거죠. 개인안케는 좋은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재앙이죠. 그 한 사회가 골로 갈 때 가장 만년한 현상이 무임승차 현상이죠. 이익은 내가 누리고 덤탱이는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겁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은 내가 누리고 그다음에 비용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되면 봉급이 가장 드러나는 유리지각 같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 무슨 연금 부담 다 덮어 씌우는 거죠.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골로 갈 때 어려워질 때만이라는 현상이 바로 프리라이드가 만연해지는 거죠. 무임승차가. 그거를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좀 완곡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약탈 사회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을 약탈하는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다 약탈하는 거죠. 지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액 봉급자들은 계속해서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세금 부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도. 이제 포퓰리즘 사회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무임승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제의식이. 다른 사람에게 다 부담을 시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국철도, 코레일, 그리고 SR 실적주의입니다. 한국철도가 생각보다 적자가 크네요. 2019년도 적자폭이 1,083억, 2020년도에 1조 2,114억, 2021년도에 4,885억. 이거 다 세금으로 메워야 될 겁니다. 세금으로. 이제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무임승차, 돈을 내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한 사회가 골로 갈 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임승차가 아주 활성화되는 거죠. 서울교통공사, 이게 아마 지하체를 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일 겁니다. 이 적자 누가 메웁니까? 2017년 5,000억, 2018년 5,000억, 2019년 5,000억, 2020년에 9,540억. 이건 아마 공공정규직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현황, 연초부터 대규모 차입 9,000억에 의존한 차입 경영, 2021년 10월 이후 운영자금 부족 현상 발생, 연말기업업 상한액 8,000억, 미상한 시의 부도 발생 위기.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여러분 다 보면 무임승차 결과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고령자들도 돈 내고 타야 되는 거죠. 결국은 편익은 내가 누리고 그다음에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골로 가는 건데 그런 것이 징포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편익은 내가 누리고 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킨다. 세금은 다른 사람이 내고 나는 그냥 누린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모든 게 이런 뿌리가 어디서 출발한 거 아니까 결국은 정치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부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보시죠. 이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무료정책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아주 젊은 그때가 30대입니까? 아니 40대 30대 말에 연구원이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다음에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무료가 늘어날 거다. 그렇지만 결국 정치인들은 관철시키기도 하면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제가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유조선이 항만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방향 선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국가가 어떤 방향을 선회하는 거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 무상급식할 때 큰 기업에 있었던 그런 CEO가 정치판에 들어가가지고는 무상급식을 하던 제가 반대를 많이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싸웠어요. 아니 당신은 회사 회장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더만은 정치판에 들어가더만은 어떻게 무상급식하자고 그렇게 하냐. 그래도 결국은 관철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한 사회의 그런 진로나 방향을 쫙 바꾸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분주한 사람들은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조금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변화가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던 그런 65세 이상의 그런 무료 성차권 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큰 비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거 다 무임성차지 않습니까? 비용은 젊은 친구들이 내고 편익은 내가 누리는 거죠. 자기 부담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한 사회가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걸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기가. 그 하나의 물고가 형성되고 나면 그냥 이런 폭우가 칠 때 그 뭡니까? 물이 확 썰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막 마친 선거부정 문제도 그냥 폭우가 썰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회를 그냥 다 잠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조합장선거 나중에는 뭐죠? 아이들 반장선거 이런 것까지 다 집어삼기겠죠. 지금 이미 경선 조합장선거 이런 데 다 아파트 무슨 해장선거 이런 것 다 뭡니까? 그게 다 K보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다. 나그네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빼주려 제가 느낀 것이 2000년 무렵입니다. 1998년, 99년 제가 연구소를 떠날 때 떠날 때 이게 나라라는 것은 개인은 뭐죠? 반성애가 고치기가 어렵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얽히고 슬킨 국가라는 것은 한 번 진로가 세팅되고 나면 그 진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연구소에서 내 가장 중요한 40대, 50대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뭡니까? 4인으로 살았죠. 강연하고 책 쓰고. 그러다가 뭐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공익적인 문제 개입하게 된가. 2019년부터인가 조국 사태부터. 그 정도는 일체 거리를 뒀잖아요. 20몇 년 정도, 십몇 년 정도는. 거의 40대 되기 전에 그걸 깨우쳤거든요. 사회라는 것은 이번 선거 문제를 제가 마감하면서도 이 나라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갈 때까지 가겠다. 그렇게 제가 결론 내리고 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적당한 순으로 정리하고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 정도로 선거 문제를 다루고 이걸 심청적으로 더 이상 보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게 뭐냐 하면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의 본질이란 것은 정치인이 국민들을 그렇게 만들지만 국민들도 정치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의 정신이라든지 기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부담의 원칙이 사라지고 공동 부담의 원칙 혹은 무임승차의 원칙으로 그냥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면 그걸 다르게 보면 동전의 양면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걸 약탈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항상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말라고 어른들이 참 많이 해줬던 이야기가 지금도 삶을 소위 지탱하는 큰 원칙이 대덜고와 같은 그런 원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말라 그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닌데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체화된 그런 삶의 지혜라든지 원칙 같은 걸 자식들에게 전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말라 그게 저한테는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말라 그걸 사자성으로 이야기하면 자립자존인 것이고 무임승차를 멀리하는 것이고 자기 책임의 원칙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자발이 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무임승차라는 것이 이렇게 달콤하지만 국민 전체가 여러분들 무임승차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면 일어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백과 기상과 기계가 있어야 그래야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기상과 기백과 뭐죠? 그 소위 용기 같은 게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뭡니까? 많은 자산을 물려받더라도 그것을 다음 대에 넘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개인의 그런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합쳐가지고 시대정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무임승차의 그런 현상 그렇게 되면 공동 책임의 원칙 그런 것이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사회도 내려가고 개인도 자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개인이 잃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참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7남매, 8남매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한데 그래도 뭡니까? 그러니까 삶을 개척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 어른들이 열심히 뛰고 부지런하게 뛰고 이렇게 했던 거가 항상 하나의 유산이 된 거죠. 긍정의 유산이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헤쳐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공병호 TV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른 아침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 개인과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의 가장들이 있으시게 되면 그냥 자기 책임의 원칙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부담하겠다 이런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자기 삶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그게 없으면 그런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거죠.